최근 방송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박서진과 나영석 pd 간의 대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손태진의 출연료를 스무배 인상하기로 한 제안이 큰 파문을 일으키며 이 결정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박서진은 나영석 pd와의 미팅에서 가수 손태진의 탁월한 재능과 기여도를 강조하며 그의 출연료를 현재보다 스무배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재안은 손태진이 최근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과와 방송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재안이 공개되면서 방송계 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인상이 다른 아티스트들의 출연료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예술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손태진의 인상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재능에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른 창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방송계 분석가들은 손태진의 출연료 인상이 업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높은 출연료가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프로그램의 품질과 인기를 높여 광고 수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됩니다. 손태진의 출연료 20배 인상 제안은 방송계의 여러가지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이 가져올 변화와 그로 인한 새로운 동향은 앞으로의 방송 제작과 예술가 보상 체계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박서진과 나영석 pd의 이번 결정이 방송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